여러분, 안녕하십니까? 4월 4일 화요일 ON뉴스 시작합니다. 첫 소식입니다. 건조한 날씨 속에 강풍이 이어지면서 전국 곳곳에서 난 산불이 사흘째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래도 일부 지역은 큰 불길이 잡힌 상태입니다. 장선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그제 오전 충남 홍성군 서부면에서 시작된 대형 산불은 52시간 만에 주불 진화가 완료됐습니다. 지금까지 산림 면적만 1,454헥타르, 축구장 2천 개 면적이 불에 탔고 민가와 창고 등 70여 채가 소실됐습니다. 전남 순천에서 난 산불은 발생 25시간 만에 꺼졌습니다. 어제 오후 1시 40분, 순천시 송광면 봉산리 야산에서 난 산불은 오늘 오후 3시 10분에 꺼졌습니다. 이 불로 산림 150헥타르가 불에 탔고 마을 주민 90여 명이 주변 시설로 대피했습니다. 어젯 낮 12시 20분쯤 전남 한평군 대동면 야산에서 난 불은 공장 4동을 태우고 현재 70% 진화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경북 영주에서는 어젯 낮 2시쯤 난 불로 인근 2개 마을 주민 90여 명이 마을회관과 경로당으로 긴급 대피했습니다. 경북 영주가 불에 탔고 마을에 탔고 마을에 탔고 마을에 탔고 마을에 탔고 한때 산불 3단계 발령까지 됐다가 오늘 오전 9시쯤 19시간만에 꺼졌습니다. 충남 금산군에서 그제 낮 12시 20분쯤 난 불은 민가 한 채와 암자 한 채를 태웠는데 진화율은 82% 정도입니다. 산림당국은 오늘 비 예보도 있는 만큼 헬기와 인력을 최대한 투입해 오늘 중 산불 3단계를 공개가 내려진 전국 산불 지역에 주불 진화를 마친다는 계획입니다. SBS 장선희입니다. 카드네ée 기회 경 MJ 5 계획 야 크로 met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